자동차 집까지 훔쳐가지? 집은 너무 커가지고 훔쳐가지 집은 들고 갈 수가 없잖아 근데 아빠는 경찰들도 어쩔 수 없다는 걸 너무 충격먹었어 근데 왜 충격 안했어? 아니 경찰들은 적어도 잡아가야지 지금 사람들은 너무 많고 보면 잡아가겠지만 이미 끝난 다음에는 자기네들이 아무것도 안 한다는 거지 경찰이 앞에 있으면 못하겠지만 경찰이 그걸 지켜주는 걸 안 한다는 건 틀린다 뭔가 트랙을 하고 해야지 다음부터 안 할텐데 그런 거 안 하니까 계속 하는 거 제대로 찍어야 되는 거지